오늘도 1부에서는 미래색집권 최영석 선임 매니저님 나가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퍼가님. 매니저님 덥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도 지금 땀이 나는데 매니저님은 넥타이에 양복까지 풀로 입으시고 되게 도우실 것 같아요. 슈트를 갖춰 입는 게 평소에 습관이 돼서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다행히 해지고 나서는 기온이 약간 떨어져서 이 정도면 크게 덥지 않은. 이제 우리 선임 매니저님도 넥타이 풀고 저처럼 편안한 옷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 좀 잠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보겠습니다. 네 안 그러실 거군요.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중국시와 좀 말해주시죠. 시장 어떠나요? 네 일단 중국시장 오늘도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고요. 전반적으로 약세 조금 이어지는 하루였고 중국시장이 지난주와 이번 주 내내 계속 시장에 놓이지도 많은 상황이고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특히나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특별히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들도 조정을 조금 받는 하루다 보니까 시장 전반이 약간 내려앉는 모습이었고요. 본토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조금 4천 개가 조금 넘는 약 한 4,4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3천 개가 넘는 종목이 하나 마감했을 정도로 오늘 하루는 전반적 약세의 장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콩 시장이 가장 조금 많이 밀려서 홍콩 항생지수가 0.8% 정도 밀려서 끝났고요. 상해 본토 시장은 0.3% 그래도 하락폭은 가장 조금 적었고 오늘 눈여겨볼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까지 시장에서 좀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던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조금 조정을 받는 매물을 부드럽게 소화하는 하루였고 닝 더스타일가 2.1% 하락에서 마감했고요. 비아지도 2.8% 대표 종목 두 가지가 둘 다 2%대의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해서 그 외 종목 전반도 약했지만 주도주도 하루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은 주도주가 뜨겁게 올라줘도 회복할 길이 먼데 오늘도 또 파란색을 또 보이고 말았네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사실은 오르락내리락 특별히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에 좀 힘을 내줘야 될 텐데 오늘은 뭐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였네요. 네. 최근 중국 시장 관련 노이즈 중에서 시장에 가장 많이 부담을 줬던 결국 이번 주는 텐센트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스탠스가 나오다 보니까 텐센트 금닥이 이번 중국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또 게임 산업에 조금 부담을 줄만한 뉴스가 나왔던 게 기존의 게임 산업에 어쨌든 중국 정부 당국에서 일종의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세금 문제다 기존의 혜택들이 일부 있었는데 오늘 이제 관영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게 기존의 게임 산업에 줬던 세금 관련 우대 혜택이나 기타 혜택들이 이제는 일반 산업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또 게임 산업에 부담을 조금 주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어제 텐센트가 저가 매수로 오면서 2.4%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또다시 반락하면서 마이너스 3.9% 그러니까 대형주치고는 거의 4%라고 했으니까 꽤 많은 하락을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게임은 마약이다, 와편 같다 그런 말을 한 다음부터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두가 좀 우려를 하고 보고 있는데 오늘 나온 규제는 세금 우대를 없애겠다, 세금을 늘릴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거죠? 네, 오늘 나온 건 사실 아주 부담을 줄 정도는 뉴스는 아닌 게 기존에 줬던 혜택을 줄여가겠다는 거니까 기존에 혜택을 조금 빼앗아가니까 처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게임 산업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만큼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거나 좀 확인할 수 있는 뉴스라서 시장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그 정도 해석된 뉴스였습니다. 텐센트 정도의 크기의 회사면 사실 삼성전자보다 더 식각 규모가 큰 회사인데 하루에 4%씩 빠지면 이 나라에서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삼성전자가 4% 빠졌다 그러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텐센트는 뭐 날마다 이렇게 움직이네요. 일단 뭐 이번 주에 나왔던 사실 게임 산업은 정신 아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두려움을 줄 만한 코멘트였잖아요. 이 아편이란 게 중국 역사에서는 굉장히 좀 무서운 단어인 게 중국의 근현대사에서 사실 중국이 서구에게 무력붙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벤트가 결국 아편 전쟁이고 아편이 중국 사회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그 역사의 가장 큰 치욕일 건데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규제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언론 보도가 결과론적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근거 없이 나온 악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투자의 심리를 위축 시기에는 충분히 매우 강력한 크리티컬한 악재였던 것 같고 보통 이제 이 정도의 대형주들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주체들이 비중을 줄여가거나 포트폴리 리밸런싱이 나오는 과정에서 바닥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역시도 뭐 저점이 더 깨고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완전한 노이즈 해소까지 물리적인 시간은 조금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과거에 중국이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이런 데하고 싸움에서 젖던 이유가 아편 때문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싸우는데 갑자기 게임이 아편이 된 거잖아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질 수 있다. 뭐 이런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텐센트 손이 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두려운 악재인 건 맞고 게임 산업 자체에 대해서 사실 기존의 정부의 스탠스도 원래는 규제의 칼날 때 일부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규제량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신작 게임에 대한 허가를 안 해주는 정도 그러니까 약간 딜레이시키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나왔던 뭐 게임 산업 자체를 청소년이나 성장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좀 많은 좋지 않은 어떤 문화로서 해석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이건 만만한 규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조금 장기화될 수 있는 악재라서 그런 걸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중국이 게임 시장 문을 한국 게임에 좀 오픈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올해 들어서 좀 닫아놨는데 자기들 게임만 한국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게임 안 받으니까 이제 문호를 개방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문호 개방은 커녕 그거는 아편이다. 이 한마디에 우리나라 게임 시장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하여튼 여기서 좀 실망이 좀 많은 이번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도 뉴스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네. 오늘 약간 게임 산업과도 연관이 있을 법한 게 오늘 그 관염매치 신화통신 같은 곳들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 그러니까 인민이 더 건강해진 사회를 위한 보도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조금 나오고 있는 게 좀 눈여겨볼 포인트인데요. 최근에 이번 주에 나온 뉴스들 조금 모아봤는데 8월 3일에 보면 국민들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 피트니스 인프라를 더 설치하겠다는 관련 뉴스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건강에서 좀 더 운동을 위한 설비를 좀 더 깔겠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리고 8월 4일에는 음주를 하게 됐을 때 그게 안발병으로 연결된다는 음주와 안발병 관련 보고서에서 음주를 많이 하는 게 건강에 좀 해롭다 관련 보고서가 관영 매체에서 나왔었고요. 또 더해서 8월 4일 저녁에 또 다른 뉴스가 전자담배나 성장호르몬 주사 같은 것들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좀 규제가 필요하다 관련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뉴스 각각으로 보면 별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뉴스들과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묶어서 보면 결국 지금 현재 중국의 당국이 원하는 건 좀 더 건강한 형태로 가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웰빙의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운동도 조금 많이 하고 몸에 좀 해로운 담배나 음주나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하고 더 나은 인민으로 나아가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담배처럼 몸을 해롭게 하는 거에 더해서 게임이 정신을 좀 해롭게 만드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더 건강한 중을 위해서는 게임 산업이 약간 한동안은 좀 추운 겨울을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반영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네요. 게임 그만하고 건강을 위해서 술도 그만하고 담배도 그만하고 공부하라는 말은 많이 하셨는데 사교육도 절제기도 하지만 결국 나라가 엄마처럼 지금 뭔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영매체 등을 통해서 지금 매니저님이 얘기해주신 걸 약간 정리를 해보면 8월 3일에는 공공피트니스 운동을 더 시키겠다. 8월 4일에는 음주 악영향. 술 기업들 좋지 않을 것 같고요. 8월 4일에는 이번에는 전자담배 악영향. 술, 담배, 운동 이걸 얘기하는 걸 보니까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악영향일 것 같고 또 반대 기업들은 약간 수혜를 또 받을 것 같고 중국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서 정말 왔다 갔다 많이 하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중국 투자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게 결국은 정책 방향성을 빨리 캐치하고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 당국의 스탠스는 이제 건강한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거기에 반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담배 관련 비즈니스가 됐던 수 관련 비즈니스라고 하면 백주 기업들도 조금은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처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이런 문화에서 약간 운동하고 웰병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 투자에서도 의료 서비스나 의료기기나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은 조금 더 수혜가 될 것 같고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는 조금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관영 매체의 보도나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책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는 힌트라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인식하고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 정부가 가볍게 얘기한다 그래도 중국 정부가 가볍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담배 금지법은 아니겠지만 담배욕은 막 2배 3배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규제가 워낙 세니까 하나하나 관영 매체를 통해서 중국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부모님 메타라고 그러죠. 부모님 컨셉으로 건강을 챙기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다. 네 사실 이번에 게임 산업 관련해서 규제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한국 사회 역시도 10년 20년 전에 게임을 그렇게 바라봤던 것 같거든요. 아마 쇼카님도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도 잘하는 청소년에게 게임과 함께 저희 젊은 시절을 보냈었고 지금도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어릴 때 잘할 땐 게임 많이 하게 되면 공부 많이 방해된다. 좋은 어른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국 사회도. 중국 역시도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좀 답습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길게 본다면 사실 그 게임 산업이 그 정도 강한 규제의 성격으로 갈 정도까지 해로운 건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의문이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정책을 방향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그러한 영역들에서 좀 벗어나서 그래도 정책과 순풍이 부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포트폴리오 구성에 좀 중요한 정보가 되겠네요. 오늘 거의 매주 아니면 매일 중국 규제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현재까지는 건강, 국민 건강과 또 음주, 담배에 대한 약간의 경고성 멘트가 나왔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뉴스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하나 눈여겨봤던 게 오늘 공신부에서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가전업체들 대상으로 TV나 에어컨이나 세탁기, 냉장 같은 폐기물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거해서 활용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최근 이제 친환경 ESG 트렌드로 가고 있고 탄소중립 트렌드로 가면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재활용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활용을 함으로써 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는 트렌드가 또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중고 시장의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좀 트렌디한 부분이고요. 국내에서 대표할 만한 당근마켓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중고마켓의 활성화를 반영하는 트렌드인 거고 해외에서도 중고 시장이나 재활용 산업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도 폐기되는 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은 조금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게 보통 이제 주택을 구매했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정 내에 아파트 한 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TV 한 대, 에어컨 한 대, 냉장고 한 대가 스탠다드에 더해서 한 대 정도 추가한 이 정도 개념이라고 하면 중국은 보통 아파트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우리가 옵션을 처음에 다 설비를,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가구를 좀 풍성하게 채우는 편이거든요. 에어컨 5대, 냉장고 3대 이렇게 굉장히 가구를 좀 많이 풍족하게 준비해서 들어가는 편인데 실제로 중국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에어컨 이런 것들도 되게 가전도 많이 쓰고 실제로 집에서 사용한 거에 소비를 좀 과감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미국 사업에 비하면 폐가전이 되었을 때 재활용 비율은 굉장히 낮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최근 정부에서 좀 방향을 잡고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스탠스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하면 기존에 폐가전을 재활용해서 어떤 그 안에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캐냈던 곳들 입장에 좀 수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중국의 도시광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린메이 같은 기업들도 최근 주가초에 보면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4월 그 당시에도 거린메이라는 기업을 보고 굉장히 좀 트렌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은 요즘 주가 보면 연초에 지금까지 굉장히 우상향하면서 시장이 좀 식어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트렌드를 좀 잘 반영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뉴스였습니다. 네 매니저님 가장 놀라웠던 것은 중국분들이 한 집에 에어컨을 5대를 둔다는 사실이고 제가 어렸을 때 중국이 미국만큼 에너지를 소모하면 지구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중국인분들의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네 중국 역시도 사실 사용할 땐 과감하게 사용한 스타일이 있고 어떻게 볼 때는 좀 과할 때가 있거든요. 뭐 특히나 음식 같은 걸 먹을 때 문화가 부족하기보다는 좀 남도록 시키는 문화가 있듯이 다른 소비에서도 일부분의 좀 럭셔리하게 하거나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주방 가구를 쓸 때도 사실 비용을 좀 과감하게 집행을 하는 편이고요. 뭐 가정 같은 것도 사실은 조금 넉넉할 정도로 준비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하이에 가서 중국분들의 요리하는 음식 뷔페를 가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산처럼 쌓아놓고 하더라고요. 뭐 이만큼 쌓아넣길래 와 근데 물론 하도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향 자체가 전혀 못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지금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라 보자면 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약간 친환경이나 뭔가 건강에 좋거나 뭔가 환경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쪽은 밀어주는 것 같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건강치 않다는 산업은 좀 뭔가 규제를 가하는 것 같고 굉장히 인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같으면 중국 나라나 당근마켓 뭐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는 밀어주고 있는다는 거잖아요. 혹시 중국에도 이런 우리나라하고 당근마켓 같은 양파마켓이라든지 부추마켓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인지하기로는 중국이라는 곳은 사실 대륙 자체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중국 마켓을 활성화해서 상장된 기업까지는 없는 걸로 인지하고 있고요. 아마 중국 내에서도 그래도 사실 기존의 티모레이나 그런 플랫폼 내에서의 거래에서 중국 그래도 활발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트렌드가 따로 떠오르는 곳은 제가 인지하기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시장 아닐까요? 매력적인 시장일 수 있겠네요. 저희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부추마켓을 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시우카님과 함께하려면 도전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중국에서 제가 중국 도시에 갔을 때 놀랐던 거는 정말 넓었다. 상하이 갔을 때 끝도 없이 펼쳐진 그 어떤 스카이라인 때문에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중고나라 만나려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당근마켓 만나려면 한 번 50kg씩 떨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매니저님의 의견을 딱 들어보면 중국의 어떤 트렌드가 중국 정부가 바라는 어떤 건전화 사회상의 뭔지에 대한 약간씩의 힌트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우리가 투자 트렌드를 잡았을 때는 시장이 좀 무너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중국 수소산업 가져오셨는데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 수산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 제가 태양광 산업 업데이트를 조금 내용을 준비해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구독자분들께서 수소산업에 관한 관심도 최근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 산업이라고 하고 태양광을 업데이트해 드리니까 수소산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수소산업 또는 같이 조금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조금 준비해 봤고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 단연코 가장 중요한 테마는 전기차와 전기차를 위한 2차전자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볼 만한 게 태양광 산업들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태양광 기업들의 마진이 올라오고 설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지만 그 기저, 그 백그라운드에는 결국은 정부의 목적 자체가 중국 역시도 탄소중립을 향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이라는 테마를 키워드로 하게 되면 연관성이 없는 산업도 얽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철강 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부분도 역시나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로 엮여 있는 거거든요. 결국 탄소중립을 위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생산량 캐파를 제한해서 그것 때문에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공부해 보면 사실 수소산업에 대한 전망이나 기대치나 스케줄링도 조금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용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개인적으로 태양광 관련 말씀을 드리면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중국의 태양광 산업 대표하는 융기실리콘 기업들이 신고가 나오고 있고 릴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수소는 왜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친환경이라고 하면 수소도 친환경인데 태양광은 친환경이라고 되고 수소는 왜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답은 굉장히 심플한 거죠. 뭐가 있냐면 태양광 산업은 어쨌든 기존의 화학연료 생산 방식보다 전기 생산 단가가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경제성을 얻게 되기 때문에 융기실리콘 같은 기업들, 태양광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융기실리콘 역시도 시가총이 현재 거의 80조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을 2조 가까이는 벌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수소산업에서는 아직 수소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를 수소기업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마음속에 수소기업인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기업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보통 수소산업이라고 하면 중국만을 제한하는 건 아니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태양광 산업 내에서 수직 결화가 가장 잘 되는 기업이 중국의 융기실리콘이라고 하면 수소산업 내 수직 결화가 가장 잘 된 기업이 플러그 파워거든요. 플러그 파워가 미국에 상장된 미국을 대표하는 수소기업인데 현재도 적자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수소산업이라고 부르는 친환경에서 수소는 수소 내에서도 그린 수소를 주로 말하는 건데 엄격히 말하면 이 그린 수소라는 게 현재 생산 단가가 킬로당 6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린 수소라는 게 경제성을 얻기 위한 최소 요건이 킬로그램당 4달러에 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심플해지는 거죠. 지금 수소산업 굉장히 고전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언제 수소시장 꼽히는 거예요?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정답은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가 킬로당 6달러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생산 단가가 4달러까지 내려오게 되면 경제성을 획득하게 되고 수소기업들이 마진을 벌게 되고 산업은 급격히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이 또 하나 물어보실 게 그럼 수소가 지금은 킬로당 6달러 정도가 생산 단가인데 그게 어떻게 하면 4달러가 돼요? 물어보신다면 한 번 더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이 수소를 생산한 비용이 킬로당 6달러라고 하면 2달러는 설비 비용이라서 거의 고정비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변동비에 해당되는 4달러가 전부 다 정기료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태양광 산업이나 풍력 발전이 더 개발돼서 친환경 에너지의 정기 생산 단가가 내려가게 되면 수소 산업에서도 수소의 생산 단가가 내려가게 되면서 경제성을 얻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 태양광 산업과 풍력 산업의 규모가 더 커지면서 규모 경제가 만들어지고 전력을 생산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수소는 자연이 개화하게 되는 자연이 꼽히지만 그 다음 세대로 꼽히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소 단업에 대해서 조금 의류의 목소리를 가져간 게 태양광이랑 풍력이 잘 발전하고 나면 이거 수소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 오해인 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력원은 보통 우리가 원유를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유와 기존에 지금 대체되고 있는 친환경의 차이가 뭐냐면 원유는 생산한 다음에 수송이 가능한데 이 정기라는 게 수송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과정이 있고 비용이 드는 작업입니다. 특히나 육지에서 육지, 육로를 따라 이동하는 건 가능한데 바다를 건너기가 정기를 생산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운송의 문제가 해결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정기가 생산한 상태에서 그거를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를 저장하는 상태로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유의 상당 부분은 아마 수소가 대체하게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가계급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수소 시장도 굉장히 거대하게 꼽힐 수 있는 시장이다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마치 기업도 실적이 나기 시작할 때 투자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일찍 투자하면 실적이 안 나는 기간 동안 오래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니까 실제로 흑자를 나는 실적을 보여줄 때 들어가면 가장 마음 편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소 기업도 비슷하게 보시는 거죠. 흑자로 할 수 있을 때 투소로 돈을 벌 수 있을 때 본격적으로 확장이 될 거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투자해서 투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캡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까지 성장할 수 있고 그 각도가 어느 정도 기울기로 성장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이밍을 조율하는 건 사실 제가 굉장히 자신이 없는 영역인데 수소 산업에 대해서 타이밍을 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 것 같고요. 몇 년도가 되면 경제성 없는 키로당 4달러가 도달하느냐는 저도 알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우선 선진국들의 목표는 대략 2030년도를 타겟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2025년부터 돌입한다 정도의 스케줄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기술에 따라 조금 달라지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향후 10년간으로 봤을 때 10배 이상의 성장은 나올 수 있는 산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성장하는 캡파나 크기나 아니면 상업의 성장하는 각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인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우리 투자에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사실 각자의 전략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수소 산업을 내 포트폴레인 메인으로 가져가기엔 물리적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산업일 거고 또 그렇다고 기회를 놓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비중을 모아가는 전략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잔여 계좌의 투자거나 이런 전략을 활용했을 때는 꽤 매력적인 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수소하고 전기 시장하고 경쟁하거나 양립되지 못하는 따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친환경 전기생산, 전기생산의 단가가 내려가는 게 수소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네요, 그러면. 보완제의 성격이 있고 이 태양광 산업을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태양광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중국이나 미국 같은 대륙을 가지고 있는 패권 국가들은 자기들이 사용할 전기를 바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생산지를 바로 만들 수 있지만 한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작은 도시 국가들에서 우리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의 친환경에 생산할 만한 대지를 확보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소 같은 운송이 가능한 에너지로 공급받게 돼가 더 높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태양광 산업, 풍력 산업 그리고 수소는 보완제적 성격으로서 유기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진짜 그린앤드 산업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개화의 시기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태양광이 먼저 꼽히고 있다고 하면 5년 후 10년에는 수소도 그 이상으로 꼽힐 수 있는 산업이다 정도로 인식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도미노 비슷하게 태양광이 먼저 넘어지고 있으니까 얘가 수소를 탁 쳐주면 같이 커지면서 친환경 산업이 개화할 수 있다. 수소 산업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이제 수소 트럭 때문에 현대차를 사봤는데 뭐 여지없이 뭐 흥보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유럽 미국 시장 좀 점검 좀 해주시죠. 네 유럽 시장 현재 지수 기준 0.4% 정도 소폭 오르고 있어서 불안하지 않은 시장이고 유럽은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어떻게 보면 전혀 불안하지 않은 마음 편한 시장이 연속되고 있고요. 미국도 현재 선물 기준으로 0.2% 정도 3대 지수 모두 오르고 있어서 시장 자체는 좋은 것 같고 제가 어제는 태양광 산업 업데이트 조금 드리고 오늘은 수소 산업에 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 산업을 바라보는 조금 설렜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 우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의 대략 한 40% 정도가 원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원유에 의존하는 비중이 향후 20여 년간에 걸쳐서 13%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대략 비중으로는 3분의 1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현재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 원유와 관련된 산업의 종상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대략 70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친환경 산업의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묶으면 대략 400조 원 정도라서 거의 20배 가까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요. 맞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결국 그 균형추가 원유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점점점 줄어들어가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친환경 기업들이 채워갈 건데 그렇게 본다면 친환경 산업 내에서 리딩 기업들은 적어도 10배 이상의 성장 가능한 그야말로 장기적인 관점이나 10배가 가능한 영역이라서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점점 더 지식을 많이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 확신을 조금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와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이 확신이란 단어를 잘 안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신에 찬 10배 산업 알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오늘도 역시 잘 들었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카님. 미래의식 증권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과 확신에 찬 10배 오늘 잘 들었고 제가 10년 뒤에 정확하게 다시 모셔서 10배 올랐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시고 저 2부에서는 광고된 바와 같이 한국에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님과 중국이 날마다 반시장적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속뜻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Laguna 신강해 신강시간 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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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dynamics 신 신 신 신 신 신